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직렬형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직렬형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잖아요 과연 병렬형 하이브리드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병렬형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 차량에서 모터를 하나 더해준 방식이 바로 병렬형 하이브리드라는 거죠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가 병렬형 하이브리드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게 되는데요 이 현대자동차의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엔진과 트랜스미션 사이에 모터가 하나 추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엔진이 동력을 구동을 시켜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모터가 구동을 함께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병렬형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모터를 사용하라고 어떨 때 엔진을 사용을 할까요? 자동차가 초기 시동 시에는 엔진이 작동하지 않고 모터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엔진의 효율점이 매우 안 좋은 점에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처음 굴러가기 시작할 때 엔진이 작동을 하게 되면 엔진의 연료 소모율 자체가 매우 안 좋은 점에서 작동을 하게 때문에 이 점에서 도망가버릴 수 있게 모터만이 혼자 구동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용자가 가속을 하거나 조금 더 큰 힘이 필요하게 된다면 엔진이 작동을 시작하게 되어 동력을 보조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터의 동력과 엔진의 동력이 합해져서 자동차를 굴려줄 수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 엔진의 동력이 굳이 필요 없을 때는 모터 혼자서도 구동이 가능하게 되고 큰 힘을 필요할 때는 엔진과 모터 함께 구동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속을 하게 된다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연료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엔진의 동력을 클러치를 통해 차단을 시키고 모터에서 역부화를 걸어서 이제 배터리로 충전을 해주게 되는데 이를 폐생제동이라고 합니다 배터리로 다시 충전을 해주고 충전된 에너지는 나중에 다시 사용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자동차가 정차를 하게 되면 모터도 부하가 0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차량이 이동을 하게 되면 모터만이 작동을 하게 되고 자동차는 다시 굴러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병렬형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어떠한 차량들이 있을까요? 병렬형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은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서도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병렬형 하이브리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병렬형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엔진이 달려있는 데에 모터를 추가적으로 장착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모터가 엔진의 동력을 보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모터의 크기가 작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본적인 내연기관 시스템에서 모터를 얹었기 때문에 이 모터는 자동차의 트랜스미션, 변속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모터가 작은 힘으로 굴러가도 변속기 2구단에서 큰 힘으로 구동축을 구동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도 있고요 모터의 크기가 직렬형보다 훨씬 더 작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충전량이 적다면 자동차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엔진이 작동을 많이 해주게 되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주고 모터가 동력을 조금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엔진과 모터가 함께 동력을 구동하기 때문에 엔진이 가장 효율 좋은 점에서 구동을 해주고 그 나머지를 모터가 담당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엔진에 대해서 연비나 또는 배출가스 규제 등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점으로 자동차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장점이 많은 병렬형 하이브리드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요? 병렬형 하이브리드의 단점의 경우에는 엔진과 모터가 협조 제어를 잘 해가지고 차량이 필요한 에너지를 적재적소에 잘 분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기라는 에너지를 엔진과 모터가 잘 나누어서 해줘야 되는데 시퀀스가 틀어져가지고 엔진이 더 많은 힘을 주고 모터가 갑자기 또 많은 출력을 내게 되면 자동차가 울컥이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엔진과 모터가 잘 분배해서 내주는 게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제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과 많은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도 하이브리드 로직이 1세대, 2세대, 3세대 로직으로 개발이 됨에 따라서 엔진과 모터의 협조 제어에 대한 제어 로직이 가장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느끼기에 엔진과 모터의 개입을 못 느끼는 기술 그게 바로 병렬형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좋은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병렬형 하이브리드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장점과 단점을 보시면 작은 모터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엔진과 모터의 협조 제어를 통해서 연료가 가장 좋은 점에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협조 제어에 대한 로직이 잘 꾸며져야지 사람이 운전을 할 때 이질감을 느끼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이러한 개선점들이 모여서 점점 더 좋은 차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병렬형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라이벌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